여러분들 어째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결국 자유한국당은 나경원과 황교안의 책임 추궁이 갈 것이다 라고 청문회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청문회를 빨리 여러분들 어제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막 청문회를 못해갖고 안달라는 것 같은 느낌 못받았어요? 막 의사진행 발언도 안 받고 의사진행 발언도 안 받고 의사진행 발언도 제 차가 주는 겁니다. 분노조절장의 여상규가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무조건 지릴만 합니다. 쟤네가 뭐지? 뭐 한방 있나? 쟤네 뭐 한방 있나?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의심스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보는 내내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없어. 어제 여러분들 청문회를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시종일관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검찰은요. 이 삼각커넥션이요.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건 추측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중동 검찰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어제 청문회는요. 검찰을 바라보는 청문회였어요. 검찰만 바라보는 청문회를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상한 지금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말들을 던지고. 그렇죠? 오후 저녁 시간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어떤 자리에 대해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어제 청문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한방이 있어서 청문회를 준비하자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을 믿고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검찰 자체가 기소하기만을 기다렸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조국 스스로가 사퇴를 할 거라는 기대감에 나온 거야. 자,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어제 청문회에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의 한방을 믿고 청문회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하면서 압박을 가해서 조국에게 스스로 사퇴를 하려고 했지. 지금 내가 분석해보면 자유한국당은 증거나 어떤 물증이 있어서 청문회를 이렇게 청문회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저 자유한국당 입장이면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청와대에게 명분만 줄 수 있는 청문회. 여러분들은 의아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틀 청문회도 아니고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인데 저건 자유한국당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내가 딱 봐도 저건 자유한국당이 받을 만한 청문회가 아닌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받더라고. 원래 양보 안 하거든. 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받았나 했더니 검찰만 바라보고 있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니까 아 하는 생각들이 나오죠. 검찰만 바라보는 청문회를 했던 게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만 바라보는 청문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이 아니라 반방도 없었고 맹탕 청문회고 검찰이 압박을 가해갖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와이프를 저는 어제 검찰의 신호라리로가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청문회 도중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와이프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압박을 하려고 했다가 오전이나 오후까지는 정경심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조국 법무장관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게 1번 카드였고 2번 카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이 흔들림 없이 쭉 밀고 나갈 것 같으면 12시 전에 전격적으로 피해자 소환 없이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 사실상 조국 스스로 물러나게끔 한락을 했던 게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검찰의 삼각 시나리였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이 끝까지 버티고 사실 조국 인사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받은 이유는 검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그 한 방은 바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빨대를 꽂고 있는 정치검찰들과의 커넥션이었고 이 커넥션에서 뭔가를 터뜨려주길 바랬고 그게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소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풍이 부르니까 제가 저걸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어제 총 왜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청문회를 본인들이 받아들였을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믿었고 향후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나경원과 황교안이 지도부의 전략부제에 한 방이 없었다. 모든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되고 기레기들의 태도 변화 보세요. 여태까지 조국 죽이기에 올인했던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전략부제로 법무부 장관 입성한 조국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태세 전환을 기레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쏟아 100만 건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 부었는데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버텼던 조국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일은 끝난 거야. 무슨 말이냐. 기레기들이 할 일은 100만 건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투척하면서 기레기들이 총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정치권의 모기였다는 거야.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의 모기였는데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아무것도 없었고 검찰의 공격에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기레기들은 발을 빼기 시작한다고 이걸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이게 기레기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 부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상 초의에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 전과를 기레기들이 책임 전과를 정치권에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비판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경원 그리고 황품권 황교안, 지도부가 힘이 빠지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홍준표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나도 광장에 나오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왜 나와요. 나경원, 황교안 물러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토르택이나 황품권, 정우택이나 주호영, 홍준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오세훈이 이런 애들이 모여서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라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건 조선의 바람이에요. 절대 지금 체제로 선거 치르면 안 된다고 계속 조선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무조건 통합을 해야지 내년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보면 조만간 나경원, 황교안이가 아쉽지만 우리 민주주의에서 볼 때는 이렇게 환상의 혼합복식이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나국산과 황품권을 욕하지만 아, 저도 나경원과 황교안 대표를 욕하지만 입으로는 욕하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해라. 이런 애들이 총선을 지휘하면 얼만큼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초반에는 기레기들이 임명 강행, 강행이 아니라 고유의 권한을 행상했는데 굳이 이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어떻다? 문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그럼 무슨 말이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이 고집으로 밀어붙였다. 라는 리앙스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유의 권한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했는데 그걸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원사이드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명이 되면 발 빼고 자유한국당에 화살이 갈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분석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자유한국당이 한방이 없으면서도 청문회에 출석을 해갖고 말도 안 되거든요. 자유한국당 스타일이 아니야. 증인 없이 청문회를 받는다? 원래 자유한국당이 안 해야 되는데 난 자유한국당이 안 할 줄 알았고 여러분들도 다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이유는 검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찰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믿는 건 한방은 검찰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안 할 줄 알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안 할 줄 알았다. 자유한국당이 안 할 줄 알았다. night. lain